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에이전은 현병수입니다. 한 가지 일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매니아라고 하죠. 여기 무려 30여 년 동안 신발에 푹 빠져 사는 매니아가 있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제품 개발에 전념하며 거침없이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진격의 사나이, 지금 만나보시죠.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30여 년 동안 오직 신발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열정이었는데요. 2만여 명의 발모양 데이터를 적용한 기술부터 버튼을 누르면 조이거나 풀 수 있는 신발끈에 판타지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자동 조절 신발끈까지 모든 제품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찾아낸 이야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신발 업계의 아인슈타인을 만나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웃도어 신발을 직접 생산을 해서 전 세계 40개 국가에 수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는 주식에서 트랙스타 대표이사 근동칠입니다. 저희 회사는 1988년 8월 8일 아침 08시 08분에 시작을 해서 원래 창업이 30년 차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아웃도어 신발 중에서 아시아 브랜드로서는 1위를 하고 있고 세계 모든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는 14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회사를 경렬해 왔기 때문에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에게 창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망하지 않고 생존하느냐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창업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정말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발을 36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신발만 생각하면 엔돌핀이 더 굵고 또 굉장히 흥미가 있고 또 흥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요. 정말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1박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일이 너무 재미있고요. 지금도 저는 가장 재미없는 날이 일요일이고 월요일 아침에 일하러 가는 것이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들 회사가 등반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신발을 올해 만들다 보니까 세계적인 등반가들하고 제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는 지금 세계에서 8000m 고봉이 한 14개가 됩니다. 이 14개를 완등을 한 분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분이 계세요.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회사에 초청을 해서 서울의 북한산, 도봉산 또 지방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분들이 저희 회사에 처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8000m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봉산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정말 새다리처럼 작고요. 아무리 봐도 이분들이 8000m를 올라갔던 분 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산을 이렇게 가니까요. 이분들이 완전히 사람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배우들 또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카메라를 딱 대면 우리 금방 이렇게 보셨잖아요. 우리 MC분 카메라를 딱 대는 거 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이분들이 산에 가니까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폐활량이 좋거나 다리가 튼튼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등반가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산에 가면 저절로 엔돌핀이 나오고 산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등반가가 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창학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거 정말 내가 신들인 듯이 미친 듯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이 창업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집지 않게 이렇게 창업을 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계 1등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 1등이다. 내가 충분히 1등 할 수 있다. 어떻게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이렇게 얻는 방법도 있고 또 친구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또 책을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창업을 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책을 적어도 500권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권이 쉽습니다. 하루에 두 권씩 읽으면요. 1년 안에 다 읽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이라는 것이 1년 일찍 하는 거하고 1년 늦게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빨리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늦게 창업한다 해서 우리가 달리기 할 때는 이렇게 빨리 간 사람을 뒤에서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성장 속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늦게 해도 간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창업을 할 때요. 신발이 너무 좋고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저는 직장생활할 때 거의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신발을 시험치면 1등 할 자신이 있었어요. 또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발 고시가 있다면 아마 고시 파스 했을 거고요. 신발을 박사 뽑으면 아마 세계 1호 박사가 됐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돼야 이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고 싶다. 이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창업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창업을 이제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끊임없이 이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많은 세계 최초의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마 이 전 세계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또 전 세계 신발 중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제품을 저만큼 많이 만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실패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패하는 것이 이제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고 다니시는 이제 등산화를 경등산화라고 하는데요. 제가 1981년도에 그때 당시에 등산화하고 이제 운동화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고 다니는 등산화입니다. 이제 경등산화가 없다면 이렇게 천만 인구가 등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인라인 스케이트하도 옛날에 우리가 플라스티로 된 딱딱하고 공기 안 통하는 그런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또 경등산하고 이렇게 융합을 해서 접목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의 이제 소프트부스 인라인 스케이트입니다. 다 100% 그렇게 다 바뀌었죠. 또 이제 요즘 뭐 그런 분들이 오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 끈 대신에 우리가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묶고 하는 식게 하는 그 신발도 이제 코브라라고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핸즈프리라고 손을 아예 쓰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이런 신발도 제가 이제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이나 모든 상품이나 시스템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쳐다보고 야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찾아보면 잘못된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타이어는 검은 색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간 자동차에는 빨간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고 노란 자동차에는 노란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신발 같은 경우에 이 10만 원짜리도 밑바닥에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서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1억 8천 2억씩 하는 것이 어떻게 시커멓게 그렇게 원칼라로 한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아보면요.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찾아보면은 정말 좋은 창업 아이템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업에서도 뭐가 잘못됐지? 뭐를 개선해야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없이 도전을 하고 잘못된 것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창업이 되고 창업해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창업을 하는 분들이 어디에 의존을 해서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성공한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주 나하고 친한 분이 친인척이나 친구가 큰 회사의 구매 파티에 책임자를 있는데 내가 뭐든지 갖다 주면 그분이 사줄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이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유행되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밖에 없습니다. 유행은 바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직원들을 1년에 수십 명씩 데리고 해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에 갑니다만 직원들 보고 다른 회사의 신제품을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고 그때부터 우리가 모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하는데 1년 반이 걸리면 그때는 벌써 유행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히트를 쳐서 줄을 서서 이렇게 판매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소멸되거나 또 안 그러면 이게 많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해야 지속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었을지 그렇지 않으면 창업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 참 녹록치 않구나. 이렇게 해서 더 신중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0년 가까이 회사를 경쟁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얘기고요.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창업을 하고 나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을 할 때 우리가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요.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하면서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신발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내가 신발 회사를 해서 정말 기능적이고 편한 신발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인류 모두에게 보다 더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가치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낸 적도 많아요. 개발 한참 하다가 엄청난 개발비를 쓰고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층 빌딩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청소하는 분들이 보기에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이렇게 벽을 탈 수 있도록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탈옥스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악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만둔 적이 있어요.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다가 내가 이제 원래 가졌던 인류를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는 가치와 맞지 않아서 이제 중단한 적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창업하기 전에 내가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 꿈이 뭘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돈만 쫓는 것이 아니라 꿈과 가치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저처럼 30년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라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라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믿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정말 한 길만 꾸준히 가신 대표님이 왜 성장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전문가가 돼서 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믿어서 경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게 연륜이 있고 경험에서 나오는 정말 진솔된 이야기로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신발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경 등산하 부터 시작해서 자동적으로 딱딱 조이는 신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만드셨던 아니면 개발 중인 신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저희들은 1년에 한 가지씩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겨울에 결빈 구간이나 눈이 오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을 간단하게 이렇게 조작을 하면 침이 나와서 절대 미끄러지지 않고 또 간단하게 조작을 하면 들어가서 이런 바닥에 다닐 수 있는 그 신발을 내년에 출시를 합니다. 그 신발을 신고 산에 가게 되면 아이젠이라는 것을 필요 없죠. 그냥 가서 아무데나 이렇게 다닐 수가 있죠. 후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가지 신발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틀리게 이제 신발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연출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신발을 싸게 월요일날은 이런 디자인 이런 색상 하일날은 이런 디자인 이런 색상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신발이 단순히 좋으셔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신발 사업을 물론 뻔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히 신발이 좋아서 신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 고무신이 여름에는 땀이 차면 엄청 미끄럽습니다. 달리지도 못해요. 겨울에는 또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야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나 신발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을 이제 부산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에 이제 신발 회사들이 많았고 그때는 이제 취업이 아무데나 잘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발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신발만 하고 있습니다. 37년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신발 외에는 따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없으신 건가요? 신발 외에도 저희들이 뭐 의류도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용품도 판매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발이 회사의 매출에 이제 80%가 넘고 제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이제 신발에는 뭐 전세계 누구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의류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1988년 8월 8일 8시 8분에 그렇게 또 창업을 또 이렇게 딱 하셔서 그렇죠. 이 8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팔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7월 7일 날 하셨으면 실질 맞지 못한 얼마나 칠칠 맞은 그런 일들만 계속됩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창업을 해서 초기에는 이제 OEM을 했었거든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들 OEM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종업원이 한 6천명 정도 됐고요. 이제 매출이 한 2,500억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제 자체 브랜드만 이렇게 이제 재편을 해서 지금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한 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세계 40개 국가에 저희들이 수출하고 있고 국내는 유명 백화점하고 이제 가두점 한 12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세계 시장의 14위라고 네. 그렇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그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하고 틀립니다. 이 세계 시장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제 브랜드 모든 회사 모든 제품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제품이 틀려야죠. 뭔가 좀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차별화된 제품이 있어야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품은 이제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말이 틀립니다. 한 100m 전방에 봤어도 이제 틀리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유니크한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이제 먹혀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뭐 분명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힘든 게 뭐 많죠. 뭐 그동안에 회사에 이제 불이 세 번 났어요. 완전히 뭐 이제 전소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제 그 시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고 뭐가 최선인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불이 났을 때도 보험금이 이제 몇 십억을 탈 수가 있었는데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이게 이제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뭐 한 달 정도 걸려요. 뭐 한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는 OEM을 할 때인데 OEM 바이들한테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험금 그냥 포기를 하고 바로 이제 복구를 해서 바로 이제 생산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한 적이 있었죠. 하여튼 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사업을 해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어려움이란 것은 지금 현재가 가장 어렵습니다. 내일이 더 어렵겠죠. 저도 지금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늘 이제 현명하게 잘 극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려움이란 것은 언제나 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나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사업의 아이템과 장소와 뭐 시간과 때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쓰는 일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 관련된 혹시 철칙이라든가 원칙 같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에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이제 열정이 많은 분. 열정이 누가 가장 많으냐. 그래서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항상 이제 채용을 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 때문에 회사도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지속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신발은 무엇인가요? 신발은 제가 늘 생각을 하는데요. 도깨비 방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깨비 방명이요. 신발을 정말 이제 우리가 편안하고 이렇게 잘 만들면요. 거기에서 황금 보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발이란 것은 우리 이제 몸을 이렇게 지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잘못 만들어서 신발이 이제 불편하고 이러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악마가 나와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발이란 것은 이 도깨비 방명이라고 또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제 친구분의 대비를 해서.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도깨비 방명이요. 딱 좋은 표현이네요. 앞으로 대표님의 러윈네이 미래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아주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을 항상 개발해서 우리 인류가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꿈은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제가 이제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 염라대왕께서 야 정말 네가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신발 진짜 잘 만들고 좋은 일을 하고 왔구나.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신발 정말 편안하고 기능적인 신발을 이제 거기서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언젠간 저 위에서도 저도 따라가서 좋은 신발 한번 신청해 주십시오. 좋은 신발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제 본인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창업을 잘 해서 발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연을 오늘 재밌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발을 잘 만들어야 우리 인류가 행복해지고 더 이제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러니까 신발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신발을 사랑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가장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성공을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은 열정을 신의할 시간, 당차게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화이팅!